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하나의 원격 저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지역 저장소가 하나의 원격 저장소를 중간 매개로 해서 작업을 동기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협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작업하다가 또 회사로 출근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또 어디로 가서 또 작업을 계속하고 할 때 컴퓨터가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쓰는 경우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이 혼자서 진행하는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이런 저장소를 일단 만들어놨고요. 이 저장소의 주소를 일단 카피한 다음에 두 개의 지역 저장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복습의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현재 저희 디렉토리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git clone 그리고 주소 복사하고 그 다음에 git underbar ho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it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office라고 해서 두 개의 저장소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홈이라는 디렉토리는 집에 있는 컴퓨터 office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홈과 오피스가 현재 똑같은 상태에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일단은 회사에서 아니 집에서부터 집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제가 f1.txt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하겠죠. 내용이 어떻게 추가됐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commit-am에서 f1.txt가 아니죠. to라고 하면 commit이 됩니다. 그럼 저의 집은 아 이거 3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쉽다. 자 그럼 바꾸면 돼요. git commit-amend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제가 3이라고 내용을 바꾸고 저장한 다음에 git log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3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mend 예 요건 이제 개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commit 메시지를 바꿀 수가 있고 또는 commit에서 여러분이 포함시켰어야 될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add를 하신 다음에 다시 add를 하면 마지막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원격 저장소로 올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요. 지역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동안에만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은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후라고 하면 푸쉬를 한 이후의 내용은 어... 수정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git push를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푸쉬가 되고요. 그리고 github으로 돌아와 보니까 commit이 3개가 됐고 방금 제가 commit한 곳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작업이 다 끝내고 이제 회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로 가서 회사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제일 먼저 뭐를 하냐 git pull 땡겨온다는 뜻입니다. 지역 저장소의 입장에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땡겨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스터 브랜치에 현재 있고 이 마스터 브랜치는 오리진의 마스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클로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그냥 엔터를 치시면 git pull을 했을 때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때의 id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공개 저장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t에서 예, github에서 그럼 여기에서 다시 작업을 하겠죠? f git log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빔 f1.txt에서 이제 d를 하고 저장 git commit 마이너스 am 4 그리고 git 어떻게 해요? push 그럼 이제 올라가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id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git pull을 하고 작업을 하고 commit을 하고 push하고 집으로 가고 자 이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효과들이 생기는데 가장 중심적인 효과는 백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git은 버전과 소스코드 모드를 원격 저장소로 다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저장소들은 버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각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정도 수준의 백업만 되어 있어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와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github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급의 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저장소가 세계가 동시에 파괴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소스코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거의 지구 수준의 재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원격 저장소의 효용이고 여러분이 수련해야 될 지점입니다. git pull, git push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git pull을 통해서 당기는 걸 먼저 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꼭 git push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